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곽상도 전 의원만 저렇게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세상 언어로 표현하면 권력의 끈이 이미 떨어진 곽상도 전 의원만 저렇게 계속해서 몰아치는 것일까 어제 공병호TV는 50억 진실 역시 곽상도까지라는 그런 보도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왜 저 사람들이 곽상도 전 의원보다 훨씬 사안이 심각한 그런 것들을 그냥 제쳐두고 곽상도 전 의원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곽상도 전 의원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한 축을 곽상도 전 의원이 맡은 것처럼 몰아갈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사안의 중대성을 정확히 간파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그런 압수수색과 함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이 거의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격가진 곽상동 전 의원과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은행은 별로 이득을 본 게 없습니다 하나은행은 컨소시엄 지분 14%를 보유했지만 받은 이익 배당금은 불과 11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들이 자식에게 손해라는 사실을 뻔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 1%인 화천대유와 6%인 천화동인이 수천억 원을 가져가는 그런 비정상적인 이익 배분을 왜 용인한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그들이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땅히 곽상도 전 의원이나 하나은행에 대한 수사도 이루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그동안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던 검찰이 왜 하들짝 놀란 사람처럼 본질이 아닌 곽상도 전 의원 수사와 하나은행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대장동 개발사건의 가장 큰 의혹은 받은 돈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재판글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권순일 씨에 대해서는 마치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모습이 너무 역력합니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대장동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고 방치하고 있던 검찰이 왜 곽상도 전 의원 수사부터 서두른지 의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심정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1월 15일 날 중앙선대위 회의실에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시나 다름없는 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성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하나은행이 무려 7천억 원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하면서 이익배당은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몰아주는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배임협니다 당시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 수사해야 할 대상으로 명확히 정리해서 첫째 둘째 셋째로 돌려준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의혹,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민간개발 강요, 하나은행의 이익 몰아주기 배임 의혹, 그리고 50억 클럭 등입니다 놀랍게도 이재명 후보의 이같은 발언이 떨어지자마자 이틀 만에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자택과 하나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검찰의 재빠른 수사 개시 사이에 상호관계가 없다고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국민들은 상호관계가 있다 이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한 것은 공익환수 설계이고 도둑 설계는 민간에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자신은 전혀 이번 건과 무관한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마치 이재명 후보의 지시와 가이드란에 따라서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이 검찰 수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큰 영향을 미치는 대선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바로 그런 경고나 전망이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미 검찰 수사가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지를 훤히 내다보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주 높습니다 시민 홍순근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의지는 눈꽃맘침도 없이 국민들 뻔하게 짐작하고 있는 사건을 그분의 입맛에 맞는 사건으로 재제작 재탄생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의견에 무려 583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만큼 보통 시민들의 의견이 바로 홍순근 씨의 주장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더욱더 많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대선 가도에 검찰이 명렬하게 그야말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대선이 될 것임을 이번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와 하나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공정을 촉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